오늘은 다양한 막걸리와 퓨전 한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종로 3가 강북역 근처 골목 안에 위치해 있고 한옥을 개조한 것 같네요 7.8 안구 3호명이 상당히 오묘하네요 다양한 퓨전 한식 메뉴와 막걸리 주문 가능합니다. 기대가 되지 말입니다 기본 안주로 나오는 독특한 소스가 올려진 양배추 샐러드 이것만으로도 막걸리 안주 아닌가요? 속도감 있게 막걸리 한잔 합니다 먼저 탕정 수육입니다. 탕정살을 수육으로 처음 먹어보지 말입니다 김치, 묵은지와 같이 먹으면 보쌈과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바질 감자전입니다. 7.8의 시그니처 메뉴인 듯 싶습니다 감자면을 전으로 만들고 바질까지 들어있으니 맛이 없을 수 없죠 이건 메멜소바가 올려진 찬제육입니다. 편육과 수육을 섞은 식감이네요 메멜소바와 묵은 김치를 곁들면 새로운 산합인가요? 암튼 맛이 좋네요 다양한 막걸리를 맛보는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바대포 88 옛날 동동주 술통방 9.0 서비스 시음룸으로 주시면서 7.8의 뜻을 설명해 주시네요 롤자라는 것입니다. 8은 약간... 8... 아니, 손 잡고 징그런 놀자 그런 뜻이죠? 네, 징그런 놀자 맞아요 징그런 놀자라는 뜻입니다 8이 한국이야? 7은 영어로 7이요 7, 8은 한국어로 8 역시 위대한 사람들은 안주가 부족하면 안되지 말입니다 등심 크림 떡볶이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등심 빵! 야채가 조화롭다는 안주도 추가했으니 또 마셔요 성명섬 막걸리도 달지 않고 괜찮다는 7.8의 시그니처 해당옥스 막걸리 잔인 정신없는 강 막걸리라는 7.8의 가장 매력적인 음식 막걸리 안주로도 훌륭한 묵은 김치입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날 듯한 맛이라는 이것도 시음용 서비스 막걸리입니다 살은 원래 달다 맛 좋네요 추가로 초고 크림 주문했으면 진짜 위대함을 보여드린 것 맞죠? 초고 버섯잔에 여러가지 치즈와 베이컨이 포만감을 극대화한다네 오늘 맛본 막걸리들입니다 막걸리와 퓨전 안식 아름다운 밤이네요 늘 즐겁게 취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느덧 하나 더 잠시 vid